이 시간은 고신 교단 내에 인터넷 신문 중에 하나인 개혁정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사가 근래에 올라와 있는데 기독교인과 선거라는 제목입니다. 세 가지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손재인 목사님의 교회가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법률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이렇게 해서 여기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고 말했어요.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 놀랍게도 여기 잘 보면 우리가 뭐 이런 걸 세세하게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조항이 시기에 제한 없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선거운동의 기간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어기서는 안 된다. 1년 내내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위반 여부의 핵심이 뭐냐 라고 할 때 종교 집회에 참석한 유권자이자 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한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전을 하는 행위다. 또 그렇게 목사는 설교나 공적 광고 시안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선거를 대하는 극단의 자세에 대해서 성규찬 목사님 쭉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자세 지나치게 열광적이고 많은 것을 기대하는 자세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적절하고 올바른 선거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여기 잘 보십시오. 공공이익과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고 이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말도 이어지는 기사와 어떤 약간의 맥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재경 목사님 세 번째로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가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정당의 역사, 기독교 정당에 존재할 이유 또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결론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기 쉽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과 악을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기독교 정신을 전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치에서의 선택이란 선과 악을 악 중에 고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과 지독히 나쁜 것 중에 고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이런 말을 인용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말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나 인건법에 대한 비토 여부만 가지고 복음과 기독교 정신에 충실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삶과 사회생활은 훨씬 복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고 이어지는 글을 보고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차제의 기독교인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당이 그리고 어떤 후보가 기독교 정신에 조금이라도 더 부합한지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있고 우리 뭐 있는 또 한국의 상황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어느 정당 어떤 후보가 기독교 정신에 조금이라도 더 부합하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요즘은 정치조차도 경제적인 것에 종속되었기에 그 다음 말 양극화를 줄이고 부자 정세라도 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차별금지법이나 인건법에 대한 비토 여부만 가지고 보건과 기독교 정신에 충실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 기독교 정신이지 않겠는가 말한 거 그럼 두 기독교 정신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양극화 해소, 부자 정세 이게 기독교 정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그럼 차별금지법, 인건법에 대한 비토 여부 이것만 가지고는 보건 기독교 정신에 충실하다고 할 수 없고 양극화 줄이고 부자 정세하는 거 그런 정당, 그런 후보, 그런 사람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걸까요?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우리 욕망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투표해야 하겠다. 그런 투표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문장, 이 두 문단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잘 보십시오. 양극화, 부자 정세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까? 차별금지법, 인건법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까? 어느 것이 여기 우리의 욕망을 위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까? 양극화 해소, 부자 정세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더불을 잘 살게 되는 거 그럼 이거는 욕망이 아니에요? 아니 이건 욕망이 아니냐고요? 차별금지법, 인건법에 대한 비토 여부만 가지고 복원과 기독교 정신에 충실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욕망을 위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표해야겠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양극화, 부자 정세 하는 그런 정당, 그런 후보 여기 뭐라 했습니까? 손재인 목사님은 뭐라 했습니까? 목사는 설교나 공적 광고시안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발언해서는 안 된다. 물론 여기에는 안재경 목사님의 글에는 특정 정당, 특정 후보는 없어요. 그러나 양극화 해소, 부자 정세 이 지금 어느 정당이라는 게 사람들이 완전히 모르고 있을까요?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기독교 정당은 여기 말했더니 기독교 정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말했잖아요. 그럼 기독교 정당 아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거 양극화 줄이고 부자 정세 차별금지법, 인건법은 아니고 이런 거 비토하는 그런 정당 말고 그러면 뭐냐? 양극화 해소, 부자 정세 그런 정당, 그런 투표 그런 후보자 투표해라는 건가요? 그럼 여기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투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투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투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재경 목사님 우리가 기독교 언론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일에 있어서 차별금지법, 인건법에 대한 비토만 가지고 이거는 그럼 이런 거는 욕망이고 양극화 줄이고 부자 정세하는 거 그건 욕망을 위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개혁정론이라는 언론, 하나의 언론사인데 개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 아니잖아요. 운영진에 포함되어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국회의원 투표를 앞두고 기독교 언론으로서 책임과 또 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국가의 중대한 일에 관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투표를 행사해야 될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기사를 살펴봤는데 개혁정론의 기독교인과 선거라는 이 세 가지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거법에 관해서나 또 어떤 정당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